윈드의 미국해양대기청 GFS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 오전 9시에 978헥토파스칼의 강한 바람과 비구름이 필리핀 북부와 남중국해 일대에 퍼져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방향은 하루 뒤인 7월 15일 오후에 96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베트남 단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단항 및 중부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기상청의 태풍예보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부터 베트남 중부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시속 100에서 150km의 강풍이 예상되며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풍 접근시 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양가 지역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많은 비로 인해 저지대에서는 홍수, 산간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낙하물이나 강풍에 취약한 구조물은 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비상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안가와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지대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면 3호 태풍 개미가 되며 개미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곤충이름입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폭우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3주 가까이 쏟아진 기록적 폭우에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둥띵호수의 재방이 무너졌습니다. 7월 5일 오후 후난성 외양시 화룡현 둥띵호 재방 일부가 폭우로 붕괴되었으며 이에 중국 구조당국은 자갈과 트럭 등을 동원해 붕괴를 막기 위해 작업을 펼쳤으나 하루 뒤인 6일 정오 기준에서 붕괴 범위는 226m로 늘었고 또한 5m 깊이로 47.6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물에 잠겼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 약 6천명의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오래되는 사항은 산샤대미 수위 급상승으로 방류를 이어가면서 연쇄적으로 양쯔강 중화류 수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둥띵호 이후 후베이성 언스의 언색호를 조심해야 하며 폭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장시성, 안후이, 후베이성 등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 최대담수호수인 포양호, 상하이아 인접한 대형담수호인 타이호, 양쯔강 중상류 산샤대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담수호가 포양호이고 두번째로 큰 담수호는 이번에 재방이 무너진 둥띵호, 세번째가 타이오입니다.